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아로마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은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인체에 흡수되는가 하는 얘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연 식물에서 얻어진 에센셜 오일이 결국에는 내가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건데 느끼는 방법이 잘 알다시피 후각 여기 써있지만 후각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어디 이런 에스테틱 샵에 가면 어떤 걸 하죠? 아로마 마사지를 하죠. 마사지는 뭐예요? 후각으로도 향을 느끼지만 피부로도 향을 흡수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에센셜 오일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우리 인체에 흡수되고 그것이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이런 컨트롤, 자의 감정을 컨트롤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힘을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양 과목에서 이 부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에센셜 오일의 흡수 경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물론 다 해드려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이 구해서 그 증상에 맞는 요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드려도 기본적인 흡수 경로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가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부분도 이 교재에서도 이렇게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어도 일부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생략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후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후각 그러면은 뭐 다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의 오각은 뭐가 있죠. 후각 여기 후각이 있고 후각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죠. 미각이 있죠. 미각 그쵸. 미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이 있죠. 촉각 그쵸. 그래서 흔히는 시각은 빛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각은 그 이 귀에 그 울림막에 그 압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한 그 주파수의 사이클이 온다고 진동에 의한 사이클에 의해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후각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도 접근이 힘든 그리고 아마 오각 중에서 가장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후각의 원리를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약 2%의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삶의 질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어차피 여기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아주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맛있는 냄새가 있으면 맛있는 냄새를 맡아서 식욕을 돋구고 또 아주 나쁜 것이 있다면 불쾌한 냄새를 맡아서 거기를 피해가고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 뭐 소위 말해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아기의 이런 뭐 아기가 젖 냄새를 맡다시피 우리도 아기 그러면 아기에 대한 냄새. 엄마 그러면 엄마에 대한 냄새. 그죠. 아빠 그러면 아빠에 대한 냄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족 간에 그런 그 그 가족애를 싸나가는 거에도 이 후각이 무시 못한다. 그쵸. 그래서 흔히들 어른들은 뭐 엄마 냄새 아빠 냄새 뭐 아기 냄새 이런 얘기들 흔히 많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인간의 그 어떤 그 기능적인 인체의 기능적인 욕구에는 큰 영향은 아니라서는 치더라도. 또 삶을 질 삶을 지리는 건 아주 느낀 바 크죠.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이 많은데 그게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그 약한 1만 가지 정도의 냄새가 있다. 실은 저 냄새 분자가라는 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후각으로 느끼는 것은 기계에서 원리는 얘기하지만 이 냄새라는 물질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물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분자 단위에 분자와 분자끼리 회합 뭉쳐져서 화합물을 이루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 그러면 그 화합물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쵸. 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지만 h2o다 그래서 분자식을 표시하는데 h2o라는 한 분자의 분자 갖고서 우리가 물질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 h2o 분자가 여러 개 많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물 한 덩어리 물 화합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중에 화학적으로 뭐 아보가도르 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보가도르 수라는 것은 6.62 곱하기 10에 23승 개의 분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그 입자가 합쳐져서 화합물이 있을 때 우리가 물질이란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 우리가 냄새로 만든 것은 어떠한 화합물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기본 구성은 분자 단위거든요. 그 분자 단위가 바로 냄새라는 물질을 일으키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느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만 가지의 냄새 분자를 독특한 냄새들로서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가 가장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냄새 나는 것을 표시하는데 여기 이런 경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모유를 찾는 그래서 모유를 찾고 엄마에게 가는 그 엄마를 기억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후각에 의한 역할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생존을 위한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아기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그죠 눈을 못 든 동물도. 자기 어미를 찾아서 젖을 빨게 돼 있어요 그죠 어미는 또 인저 그래서 그. 자기의 인저 새끼를. 핥아서 핥아서 뭐 그런 걸 다 이런 그 애기 낳을 때 겉에 있던 그런 걸 다 닦아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과정이 이 후각의 냄새가 아마도 인간의 오각 중에서 눈도 못 들 때 이 후각에 의한 본능적인 이런 것이 자기 생존을 위한 겁니다. 자 이런 거 말고 여긴 저 그 동물들이 냄새를 통해서 그 식량을 찾고 먹이를 찾고 그렇죠 적을 그 구별할 줄 알고 이 냄새가 아군이 적군이 판단했을 것도 다 냄새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이동할 때 이동하면서 번식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후각에 그 주된 역할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것들이죠 실은 우리 인간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스 냄새라는 거 가스 냄새가 뭐예요. 가스 냄새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새 나가면은 가스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좋은 냄새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먹캡탄이라는 황을 포함한 화합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S 황을 포함한 화합물은 냄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황이 이제 황구린내 뭐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구린내의 대명사인데 구린내를 풍기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황성분이 들어있는 지금 부칠 부칠 메탱 저기 먹캡탄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 가스에다가. 그래서 가스에 무미한 냄새가 없는 그 가스에다가 그런 구린내가 나는 냄새를 집어넣어서. 사람들한테 이 가스가 새 나왔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보안용 안전을 위한 가스입니다. 그런 걸 보고 부취재라고 그래요. 냄새를 더해주는 그런 것을 가스에다가 그 그 황화물 멀캡탄을 집어넣어서 사람들한테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보안용 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 그러면 우리 뭐 화장품에 쓰이는 좋은 프라그런스적인 냄새 식품에 들어가는 뭐 좋은 냄새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냄새도 이렇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심지어 땀냄새는 싫어하니까 뭐 대오고란트 같은 것 같고서 땀냄새를 제거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어떻든 간에 그러한 좋은 냄새가 됐든 나쁜 냄새가 됐든 여기처럼 아기들처럼 아니면 어떤 동물의 새끼처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의 삶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다 후각에 의한 그런 영향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한 것이 후각은 민감하다. 그러면서도 쉽게 피로해진다. 처음엔 향의 자극을 크게 봤지만 예민하지만 그것은 곧 둔해진다. 요게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책에 없는 내용의 일반적인 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법칙이 있어요. 냄새는. 농도에. 로그에 비해합니다. 로그 로그 암스로그 합니다. 뭐 로그 암스 그러니까 여러분 찜생한데. 자 어떠한 냄새의 강도가. 열 배가 높아져야지만이 내가 그 향을 두 배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그 십은 얼마죠. 일 그렇죠 로그 백은. 이 로그 천은. 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이거 로그에 그 냄새의 농도에.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그러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런 법칙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것은 마냥 정비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냄새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냄새를 못 느껴요. 자 이런 것도 뭐 스트레스 홀더라고 하고. 뭐 선택적 스트레스 홀더 저기 뭐야. 인지적 피로현상 선택적 피로현상 이런 표현을 나중에 전문 용어로 쓰는데. 다음 슬라이드 설명하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냄새가 있다. 라는 것만을 느낄 수도 있어요. 농도가 옅이면은. 근데 그 농도가 조금 진해지면은. 아 이 냄새는 내가 좋아하는 밤냄새다. 아 아니다. 이것은 그 저기 소위 말해서 화장실 가서 나는 화장실 냄새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 인지 상황인데.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 겁니다만. 결국에 여기 처음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민해지다가 나중에는 둔해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그렇죠. 그.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처음에는. 아 이 냄새구나 라고 느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에. 동화가 돼갖고 그 냄새를 크게 못 느낀다는 얘기에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화장실이 다 수세식으로 좋지만. 여러분 어쩌다가. 뭐 요즘에 시골도 다 수세식이겠죠. 뭐 아주 저기 시골이나 아니면은 외국에 저 가서 여행을 가다 보면은. 화장실 갔을 때 처음에는 코를 틀어 막고 뭐 주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뭐 합니까. 그래도 급하게 화장실에 볼일을 보다 보면. 나중에는 나올 때는 휘파람 불면서 나와요. 그게 뭐에요. 처음에는 예민했다가도 나중에는 그 냄새에. 동화가 돼갖고 그 냄새를. 망각하는 거죠. 그 냄새의 강도가 아주 무뎌지는 경우죠.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나중에는 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후각이라는 것은 아주 동물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수많은 냄새 종류를 구분해내는 그런 변별력으로 따지면은. 특히. 동물도 여기 적을 구분하고 뭐 자기가 이 아군이 적군인지 구분하고 식량을 차 먹이를 찾고 이런 거 하지만. 사람도 그거에 못지않습니다. 사람이 냄새를 구분하는 종류가 무척 많답니다. 실은 요즘에 여러분들 인공. 코 인공코 인공코라는 게 뭐예요. 그런 센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전자적으로 센서를 개발하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센서도 사람 코만한 센서는 없어요. 사람의 실질적인 후각 기간이 무지무지한 그 이 선 냄새를 구분하는 그런 센서 역할이 못 따라가요. 인간의 센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인간의 센서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인간의 코는 아주 예민한 거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후각의 원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다른 감각 기관에 비해서. 다른 감각 기관에도 작용한다. 자 이 얘기는 뭐야 후각이 작용할 데 있어서 미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그 실제 그 대부분의 이제 후각에 대한 그런 것이 맛을 느끼게 해주는데 실은 후 만약에 아주 고소한 맛이다 먹어봐서 고소한 맛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실은 후각에 대한 고소한 맛을 느끼는 것이 더 빠르고 그렇잖아요 이 밥 숟가락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먼저 맡게 되는 그래서 후각적으로 고소한 맛을 느끼고 그걸 씹어 먹어보면서 미각적으로 고소한 맛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맛있는 음식의 향은. 음식의 맛을 짐작하게 하는 하겠고. 저기 뭐야. 맛있는 음식에 대한 향 음식을 맛있게 짐작하게 하여서. 그 침을 고이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뭐의 역할이야. 후각이나 미각이. 같이 공동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후각을 맡으면은 미리 침이 고이는 거야. 요즘에 뭐 실은 뭐 꼭 연상법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자. 어떻든 간에 좋은 음식이라면 침을 고이게 하고 나쁜 음식이라면 변질한 음식에 대해서는 그 오히려 이제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후각은 여러 기관에도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한편 후각의 메커니즘은 그런 관련된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래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어떻든 간에 리처드 엑셀이라는 사람이 그런 노벨상을 받은 이런 사람이 냄새에 관련된 후각에 관련된 논문에서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냄새를 담당하는 유전자는 그 약 한 천여 가지 천여 종으로 전에 전체 유전자에 대해서 실제 한 3% 정도 그렇게 그 정도 정도가 3% 정도 된 유전자가 냄새를 관장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 인간에게 그 활성화된 그 후각 수는. 후각 그 수용체는 후각 수용 그니까 후각이 있으면은 실은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 냄새를 구분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 냄새 분자가. 냄새 아까 냄새 분자라고 그랬잖아요. 냄새 분자가 입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게 냄새 인자라면은. 그 후각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따지면은 오른손 장갑이 있으면 오른손이 오른손 장갑에 들어가죠. 오른손 장갑에 왼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왼손 장갑에는 왼손만 들어가요. 그것이 열쇠와 자물쇠한 자물쇠한 게 호스트 게스트 화학적으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야지만이 오른손 장갑에 오른손이 들어가야지 딱 맞는 것처럼 오른손 장갑에 왼손이 들어가면 안 맞는 것처럼 어떤 냄새를 판단하는 것은 그 냄새 분자가 고 수용체에 딱 마저 들어가야지 그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입체적으로 따져요. 화학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입체 화학 얘기를 안 했는데 쉽게 손과 똑같은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 관계랑 똑같아요. 왼손과 오른손 똑같죠. 그런데 이게 포기어집니까 안 포기어집니까. 마주보고는 있을지언정 마주보고는 있을지언정 포기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왼손과 오른손 관계가. 그래서 오른손 장갑에는 오른손만 들어가고 왼손 장갑에는 왼손만 들어갑니다. 바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갑에도 오른손이 끼는 장갑과 왼손이 끼는 장갑과 다른 것처럼 화학에서 어떠한 냄새를 식별하는데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지만.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물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왼손 장갑에 왼손이 끼고 오른손 장갑에 오른손 끼는 것처럼 입체적으로도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스테로케미스트라고 해서 입체 화학으로 얘기하는데 이 냄새 분자가 냄새 수용체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은 열쇠와 자물쇠 관계처럼 여러분들 열쇠에 딸 때 어떤 자물통에 넣었을 때 자기 열쇠 아니면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딱 맞아 들어가야지 그 냄새를 판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용체 후각을 일으키는 냄새 분자가 있으면 그 냄새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열쇠가 있으면 냄새 분자가 열쇠라면 그 열쇠를 받아주는 자물쇠가 있듯이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후각 수용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수용체가 약 375개 정도 있다. 그런 유전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조합을 해보면 훨씬 더 다양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후각 수용체를 가진 그 후각 세포의 그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실은 그게 뭐야. 짝짝짝 맞춰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후각 그래머는 냄새 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 그 수용체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다. 자 실은 여기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실은 이게 생화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신호들은 시상과 속두엽에다가 변협체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데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쩔러쩔러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든 간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호흡을 통해서 즉 콧구멍 비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콧구멍 안에 있는 상피사피를 통해서 뇌에다 전달되는 거예요. 결국엔 뇌에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이것은 어떤 물질인지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이 우리 교재의 그림이 아주 깨끗하지는 않은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잘 봐서 후각 세포에 수용체가 들어있는데 그 수용체가 어떻게 냄새 분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뇌 속으로 전달하는가 라는 그림들을 잘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다 확대 그림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냄새 분자예요. 냄새 분자가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에는 후각 수용체 이렇게 흡이 돼야 돼. 근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용체 즉 장갑이 어떤 냄새 분자. 들어왔을 때 딱 맞는 장갑이 껴지만이 냄새로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어떤 냄새 분자가 왔는데 이 수용체가 이 냄새가 맞지 않으면 그 냄새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다양한 만큼 그 물질을 봐드리는 수용체가 다양해야지 그거를 감지하듯이 수용체가 다양해야지 되는 거야 수용체가 그렇죠. 그 수용체가 감지한 물질만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조향사들. 이 향을 만드는 조향, 향을 조합하는 조향사들은 그런 수용체에도 개발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이. 아마 여러분들도 잠재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수용체가 있지만 그거를 개발되지 않고. 저기 사장화된 그런 수용체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향사들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수용체적인 즉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이 됩니다. 저 밑바다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에 비해서 냄새를 구분해는 변별력이 훨씬 더 가짓수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사라는 직업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매일 향수를 다루고 향수를 조합하고 향수를 취급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향료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체력을 요구합니다. 체력. 그 많은 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체력적인 소모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화장품용 향료를 많이 취급하는 블란스와 합작된 함불하농이라는 회사에 3년 동안 본가을로 쭉 다녀서 세미나를 근데 거기서 향을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그렇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아마 지금 4주차부터는 매일, 매번, 매주 5가지 종류의 향을 시향을 했을 거예요. 왜 발표를 여러분들이 인제 사장에 있는 그 향 사십여 종을 그 수업시간에 일인당 한 개씩 그 향에 대한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걸 시향을 합니다. 그니까 시향했을 때 그 냄새를 느끼는 그런 표현력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시향 노트를 작성하도록 해서 시향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열 개를 만든다 그러면 무척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조형사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행으로 5월달부터라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천연 에센셜 오일 그것 말고도 화장품용 조합 향료, 케미칼 향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수업시간에 이 과목에서 앞에 교양으로 제가 생활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하면서 생활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다섯 가지를 수업을 한 학기를 통해서 다섯 가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건가 선정하고 가기를 원해요. 실제 다섯 가지 정도의 천연 에센셜 오일이면 웬만한 처방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피로했을 때 아니면 냄새가 나서 탈취제 성격으로 아니면 여드름이 났을 때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감정이 높아졌을 때 다스리는 이런저런 종류의 조합을 다섯 가지 향만 있으면 거의 웬만한 건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천연 에센셜 오일의 그 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사가지고 시향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수업을 위해서 향유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학교에서 일부 구매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40여종 천연 에센셜 오일은 한 50 몇 종이 갖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수업 교재로는 40종이 있으니까 그걸 플러스해서 제가 한 52종 정도 갖고 있고 합성향은 저기 합성향은 아르마테라평이 아니니까 빼고 일단은 천연 에센셜 오일은 52종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시향을 통해서 다섯 가지만 자기가 원형을 골라서 선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 성공적인 교양과목을 이수했다고 해도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 다섯 가지 안 걸리면은 그 향은 평생 갈 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 후각의 원리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은 약 몇 가지 정도. 그 5천만 개의 그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양치기 개. 양치기 개가 뭔지 아시죠. 대개 이제 목장에서 유럽 같은 경우 양 키울 때 양몰이 개죠. 양몰이 개. 그러니까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는 약 44배인 2억 2천만 개의 그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냄새 잘 맡아요 동물이 더 냄새 잘 맡아요. 그렇죠 동물이 더 냄새 잘 말. 맞겠죠 그렇죠 잘 맞는다는 얘기는. 이 변별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약견 공항에서 이렇게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개가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마약을 찾아내는 것처럼 즉 사람은 잘 못 맞지만 개는 그걸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 능력이 후각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런 후각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후각 세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 천 개의 후각 세포와 후각 수용체의 숫자는 일치한다. 즉 후각 세포하고 유전자하고 이게 수용체 아까 얘기한다는 뭐야 결국에 냄새를 맡는 것은 수용체가 장갑이에요. 그런데 장갑을 엮는 것은 실인 것처럼 장갑을 엮는 것은 이 유전자 요소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후각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지적 그리고 선택적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후각 후구